이제 된거같은데? 가자 집에 에라이 아이 미친 아이 미친 핑구인 그만해 좀 어 거의 루시우 우주 루시우 급이네 이거 우후 우후 하하하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 어눌하게 하는거 봐봐 졸귀탱 야 죽어 이러다 그렇지 불타는 헬멧 이거하고 트래키라톱스 가면 우예 개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불타는 가면 이게 끝이야? 뭐야 뭔데 이게 뭔데 뭐지? 뭐지? 히트가 쌓여야만 쓸 수 있어?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에 미친 공룡 하하하하 미친 공룡 어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어? 뭐지? 비밀의 문이 있나? 그런게 없나봐 분명 여기라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네 바닥에 카메라로 보라고? 뭔소리지 이거? 쓰읍 반대편인가봐 여기 아닌가봐 이거 타고 다닐까? 편하겠다 개 네 bulb 어딜? 미국 무슨 미쳐야 예스 예스 뭐야 뭐지 뭐 만들 수 있다고 나왔는데 티셔츠 발사기에다가 곰인형이면 된다고? 티셔츠 발사기가 어딨습니까 에이 개이씨 티셔츠 발사기가 없는데 어울리네 좋아 아 저건가? 티셔츠 발사기에다가 장난감 곰돌이 없나봐 여긴 없네 아 이 미치왕이 겁나 시끄럽네 왜이래 왜이래 전래절래 와 듀얼소드 뭐야 지려 와 이거 뭐야 아 아니 미친 듀얼소드? 흠 타냐 나는 불타는 헬멧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 불에 당하지 않지 받아라 아 와우 미친 트리키라퍼스 난리 났구요 하하하하 저였을때는 이거 목 디스크로 사망각입니다 와 황새치 뭐야 하하하하 대박 총 다른거 한번 써볼까? 무기 자 광신도의 검 오우 야 이거 미쳤는데? 오우 야 칼 나 마음에 들었어 칼 칼류나 마음에 들었어 칼 여기서 옷 좀 갈아입고 할까요? 바로 이 옷으로 안되나? 옷 어디서 입지? 아 여기 겁나 많네 이거 대가리 펭킹 대가리 우선 나가도 될 것 같아 이제 아니면 스케이드보드 이 티셔츠 이거 입을까? 오우 오 이쁜거 있네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누가 미친 왕이야 얘야? 사이코인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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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색 기사님이 계시네 오우 야 다찌 하는거 봐봐 아 그렇군요 이런 거 안 통하실 것 같은데 가까이서 이걸로 조질까 오케 됐다 오픈업 이 새끼야 굿 새로운 캐릭터 미치광이 좀비 사태로 인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생존자들이 미치광이 되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때로 무리해지어서 황량한 윌리엄 매틱 거리를 돌아다니며 신경을 못 찾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치광인들은 보자마자 공격함으로 하나만 그냥 렐드치지 마세요 미쳤네 어 어이 좋은데 아 이거 좋은데 오 미쳤어 개멋있어 뭐야 옷 지려 산성 빅캐머 코스튬 입을 수 있나 제발 나이스 와 대박 아 가서의 헬멧 하하 짱이야 노래 왜 이렇게 긴박해 아이고 칼 부러져 버리네 이거 기사셋이 이쁘다 어 이것도 이쁘다 어 빅캐머 빅캐머하고 뭐 합치면 그렇게 됐었지 노래 왜 저래 사이코야 노래 그렇지 이거지 아 여기다가 이거 합치면 가동용 세제 바르면 산성 빅캐머 그래스 갓 블레스미 어 뭐야 검과 방패? 어 뭐야 에이, 좋은데? 와아 이거 어떻게 싸우는거지? 와아오 모자 왜이래? 모자 이거 싫어 기사모자가 더 멋있는거 같아 그렇지 아 내가 정신병자들이랑 똑같이 이걸 입었으니까 나도 정신병자인가? 안녕히 계세요 아아 수공 어우 진짜 저 어 저기있다 산드라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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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검을 갖고계시네 뒤지네 와주 어휴 아주 무슨 드래곤 스피어셔아주 와우 어이씨 야 이거 버려 야 불타는 껌이다. 먹어보 예에에에에에쓰 와아우 더메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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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또메이더우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도면 여기 없다 근데 셀카? 오케이 흥 뒷쪽에 청사진이 있다고? 어디? 어디? 눈을 크게 떠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디? 어디서 그런 걸 봤어? 와 지린다 이거 어디? 지도를 보라고? 이거? 이거? 가자 재촉이 재촉이 개좋아 오케이 절단 바이크? 이거 이 글씨 죽을라고 뭐가 이렇게 많지? 어디 봐봐 노래 개멋있어 그치? 노래 개멋있어 누가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막 그런건줄 알겠어 재촉이랑 아동용 바이크? 어 정확히 이거 두개 아니야 지금 아니 나 방금 전에 칼 던진거 같은데 어 이게 아닌가? 이건가? 아 이거구나 오케이 조자력 충전 와 와 이 지린다 와 와우 발로 젖는 거야? 아 오져 아주 오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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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4. 4. 6. 개쩔어 이거 올라가야 되나?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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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청사진 있다 누가 혹시 뿌려가질 않겠지 여기다 놔둔다고? 피켜라 꼬맹이들아 어라? 여긴데? 아이씨 가자! 용의 기사! 와우! 와우! 예에스! 야 이 칼 미쳤어 개좋아 야 이 칼 미쳤어 개좋아 이거 써볼까? 아이 개좋네 이거 오 피켜머 미쳤어 오우! 오우! 야! 이게 돈거 아니야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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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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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싫어해 아니 산성에 그냥 녹아버리네 좀비들이 휘둘르면 좀비들이 녹아버려 됐어 이 정도면 그치? 빅캐머 하나 더 있어 그 안돼! 기저씨 자 빅캐머랑 이거 약이 있나? 도래 왜이래? 어 IPG 좋구요 IPG 근데 별로 안좋은거 같애 노쓸모야 시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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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찌직되지? 아니 이게 씨 거지같은게 이게? 거기 주먹으로 쳐! 프레임을 왜 벗어나? 진짜 프레임 벗어나게 해줘 머리 아 이 정말 개빡치네 이걸 프레임을 이걸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 아 됐다 예스 와우 플리즈 헤리미어? 헤리미어, 플리즈! 원마? 개귀스러운거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산타이자? 산타이자 여기인가? 어 여러분 무슨 공략집이세요? 거의 옛날에 게이머즈 켜놓고서 게임하는 것 같네 지금 음 걱정하지 마세요 오 예이 뭐야 홀리카토 서리검? 서리검이요? 아니 너무 좋잖아 미쳤잖아 야 서리검 뭐 가져가 오 서리검 봐 이건 뭐지? 와 지린다 뭐냐 여기 산타 트랩은 뭐랑 뭐랑 섞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산타 트랩 서리금 좀 써보자 이거 너무 좋아 소지품 창 늘리자고? 어렵지 않죠 여기서 늘리는거였지 생존창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저 불검도 가져갈 수 있지 아 노래 노래들이 무슨 이렇게 웅장해 이 게임 서리금 한번 써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와아아아 와 이거 뭐야 개장? 1장 4장? 탑도둑 지기고 어 어 이거 중세 갑옷 왜 입고 다니는지 알겠어요 간기 간기 뒤져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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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이 녀석들이 큰일 날라고 약 좀 먹어야 되겠어 간다 서리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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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워우 워우 아 얘네가 엑소야? 엑소 엑소 슈트 어디서 못 얻나? 엑소 슈트 어디서 못 얻나? 엑소 그래 이거야 잠겨있네 칼에다가 질소 질소 합치면 된다고? 저기에 저렇게 많은거 보면은 칼에다가 프로판카스 합치면은 불검 되나본데 그치 그치? 웰우 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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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꼬치구이 쟀 쟀 쟀 쟀 쟀 와우 쟀 쟀 엄청난 꼬치구이인걸? 와 입에서 김 나오는거 봐봐 밖에 나오니까 잘 만들었다 게임 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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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어 인스타에 올려야되니까 어 키있다 굿굿굿굿 왜이렇게 찢어질까 소리가 제발 불검이라도 만드는거 하나 나와라 아... 이거 왜 안돼 아... 거의 다크소울 그 자체야 어이... 그건 내일이라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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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된다 이 녀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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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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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바로 패버려! 안되네 저기다 사람을 저렇게 걸어놨네 아 뭐 대신에 뭐 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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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 봤을때 봤을때는 분명히 프론트 페이지 마테리얼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옥스쿄러스는 이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은 블랭킷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기 위해.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봅시다. 이거.. 저 뭐라그래.. 성우가.. 흑인같은데 약간? 흑형 느낌 나는데? 와.. 그렇게 여러가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17%밖에 안했어? 대박.. 와.. 대박사건.. 설계도 55개 있었대. 말도안돼.. 아.. 아.. 역시.. 트위치 방송 중이야. 빅션봐봐. 빅션봐봐. 이 게임 안에 있는게 55개라고? 확실해? 빅션봐봐. 나.. 설이 아니 왔다. 와우. 홀리쉣. 그중에서 아는 못봤어요. 이 게임은 거의 없던 거죠. 이 게임은 어디선가 있는지 궁금해요. 으악. 아.. 으악. 으악. 아.. 에이.. 에이.. 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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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어어어 블루프린트 닥쳐 와우 이거 뭐야 전쟁광? 지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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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정말 더 조심해야 돼 와우 쩔어 와우 쩔어 아 이 차 너무 좋은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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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이런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힐 막힐 때 한 번씩 쓰게 아잇 캉 이쁘 아잇 아잇 엑스는 왜 안 눌러지지? 엑스는 왜 안 눌러질까? 엑스는 왜 이래? 안돼 안돼 조금만 더 힘을 내 버려 어? 이게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다? 엑스 슈트? 와우 우와 우와 개또라이야 게임 배터리 겁나 빨리 다네 와 아아 어이 지린다 야 왜 이렇게 찌릭찌릭 거리지 아아 와아 진짜 간다 핀쌍 엑소슈트 미쳤네 개개졌네 와우 빨리 가야돼 으아 어 셀 어이 소리 하니 더 좋은데 와우 오우 소리야 미친 개 좋잖아 좋아쓰 계십니까? 안돼 아니 거의 좀비 좀비 진삼궁무쌍이야 거의 좀쌍궁무쌍 아이 가까이도 못오는구만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망치가 짱이다 이거 산 때문에 가까이 못오네 예쓰 아 재밌어 방어용 발차기 효과가 향상됩니다 점프 공격시 적이 밀려는 거리 피해량이 늘어납니다 이따건 필요가 없는데 차량의 내구도가 약간 늘어납니다 노래 개좋아 아이 노래 개좋은데 노래 개좋은데 노래 개좋은데 노래 개좋은데 비교를 노래도 좋고 너무 좋아 아이템 있을것 같은데 야 아이템이 이렇게 하나도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너무하는 거 아니고? 아 근데 엑소 슈트는 좀 놀랬다 깜짝이야 저쪽에 앞에서 누가 뛰어들어오는 줄 알았네 나야 이거만 있으면 퀘스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음 좋아 어 이걸로 갈아입을까? 아서면은 그거 아니야? 아서면은 아 그거 뭐야 그 아 뭐라그러냐 그거 무슨 성인가? 뭐 있잖아 그거 아 마개촌 그래 마개촌 맞네 마개촌이래 아 뭐 세단을 팔아 대박 어 여기서 여기 올드타운 여기 설계도 지도를 사가는 거지 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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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상인 지속 업그레이드 지속 업그레이드 척앤 촛 척앤 촛 척앤 촛 지속 업그레이드 척앤 촛 한번 써봐야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자 가보자 지속 업그레이드 척앤 촛 4 4 4 4 4 어이, 겁나 많잖아! 와, 저거 뭐야! 어이, 청소기 들고 다녀, 미친놈 번개, 포요? 나와봐봐, 나와봐봐 나와봐, 블랑카노 입어보게 좀 아, 좀 짜져, 좀 짜지라고 좀 대충 보고 짜져주면 안 되니? 옳지 블랑카 머리 와, 이거 일렉스로그 슈트 입어야지 볼 수 있대, 미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이 캡콘 꺼라와서 이 게임이 캡콘 꺼라가지고 아이고 와, 이 차연소드 주시구나 어, 일본도다 미환도 그래, 이거야 자, 블랑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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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꺼면 되냐? 컴퓨터 됐어, 가자 됐어, 가자 아이씨 번개, 포요? 어디서 이렇게 총 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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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랑카 그 자체야 야, 이 게임이 이게 좀비를 쓱 가는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임을, 캡콤의 모든 게임을 여기다 쓱 갔네 그냥 스카 게임이네, 스카 게임 입구에 코스튬 있어? 어, 잠깐만 이것만 잡고 어, 블랑카를 좀 놀고 지영지영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블랑카 너무 좋은데? 으아아아아아악 아, 블랑카 너무 좋은데? 아이, 잘 만들었어 이번거 좀 걸어가면서 좀 걸어가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왜 먹었는지 싶을 정도로 개쓰레기샷 여기 이후에 뭐가 있다고? 블랑카이씨 아, 이거 옷 이거? 슈퍼글러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바로! 블랑카! 와우! 어, 블랑카 개쎄 근데 세L X2 아우! 흐 road 구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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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uts 간다! 플랑카 천만 볼트! 오른쪽에 설계도가 있었다고? 나 왜 설계도 안 떠? 어디? 설계도가 어딨어요? 아아 그래 그거 먹으러 가고 있었어 여러분들이 말하는거 미니맵에 나오는거 계속 말하는거죠? 저도 미니맵 봐요 저도 눈이 있습니다 아니 감히 이 블랑카님에게 이 블랑카님은 너무 쉬워 이 블랑카님은 너무 쉬워 아아 아아 개 끔찍해 아아 하하하 아 오마이 갓 아 오 열 수 있네 뭐지? 검? 검 나중에 필요한거 아니야? 자 쌍놈은 새끼들 요거 하하하 어 개 좋네 이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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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그만 나야 주인이야 미친놈아 가만있어 미친놈이 미친놈아 미친놈아 이거 어딜까 저 위인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 저기 뭔가 있다 2층으로 가는거다? 어어 앉지마 아 나 갑자기 목 뒤에 디스크 왔어 어 내 앞에서 그렇게 쭈그리고 앉지마 오 여기도 있네 여기 놀러가볼까? 어 여기도 있다 쟤네들도 저건 좀비지 싶을거야 그지? 야 일로와 바로 이곳이야 싱그름 한번 다녀오니 프랭크가 복장의 상태다 아 삼겹소수님 감사합니다 그치 이거야 아니 서리하니 미친개좋다 이거 서리검이 회전킬러? 예초기하고 칼? 만들어 만들어 가지! 아잇 놔봐 간다 아 오늘 우리 와이프가 오빠 오늘은 어떤 방송해?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좀비 엄청 잡는거 그런거 하고 그리고 야쿠자 할거야 이랬는데 내 방송 켜보면 기겁하겠다 야 야 AP 아 아 우아 우아 아 아 아 아 좀비잡는다며 이럴걸 흠 좀비 잡는 중이에요 세상에 미쳤기 때문에 내 자신도 미쳐야 되지 살 수가 없는 상태야 와우 이거 뭐야 왜 파괴해? IP로 쏴버려야 되겠구만 예스 이거 파란색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파란색이야 궁금하게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쏘리 아이고 이렇게 될 줄이야 아이고 아이고 가자 엑소추추는 무한으로 달릴 수 있죠 가자 화염 방사기 와우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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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심장이 오우 아 살보리야 고마워 어어 땡큐 어우 사운드 왜이렇게 찢어져 쩔어 사람도 잡을 수 있다 야 이거 어떻게 부셔 예쓰 개쩔어 개좋아 엑스슈트 조합을 하면 더 오래 쓴다고? 원거리 피 쎄긴 없는데? 우와아 대박 어 이건가? 안 돼 안 돼 변태가 되었네 아 보라색 스타킹 개 토할 것 같애 아 보라색 스타킹 개 토할 것 같애 어딨어 아이씨 아이씨 아하 나 진짜 와 이거를 얻은 거야? 맹 끝에 거? 대박이네 근접 공격에 얼음 속성 치명타 효과가 벌써 향상됩니다 적들은 더 오랫동안 얼어 있습니다 작동사니 수집가 예리한 감각 효과적인 제작 빠른 제작 빠른 제작 전투에 눈을 뜨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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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필살그 으악 호호호 와아 우 허흐 뱅크 이씨 그렇게 쩌는데? 약간 대차 느낌 아니냐 이거? 살짝 대차빌인데 다 잠겼어 젠장 이건 뭐야 하키 이렇게 좀 긴거는 느린 대신에 광역으로 여기저기 다 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리 나와봐 대차 망했어? 너네 몇백만원씩 거기다 질러가지고 한동안 돈들 없었잖아 그때 망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열쇠 어딨냐? 열쇠 이 집에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좀비 진짜 많다 이 동네 스토리일까봐 스토리일까봐 아냐? 아니 아니 말고 아이고 나를 후원해서 돈이 없어 아이고 계좌번호 불러봐봐 그 은행에다 얘기해가지고 형한테 매달 만원씩 계좌로 후원하게 만들어 놓겠 와아C 이거요 아아 뭐야 으아! 으아! 음, 뭐지? 어, 뭐지? 옷, 옷 왜 갈아입었지? 엉? 됐스 어, 옷 갈아입으면 안 되지 헤헤이 다행이래, 씨 모두가 같은생각 같은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이게 파리채구나 오우, 뭐야 오우 아, 12 간다아아! 와우, 거의 미야모토 무사시급 와우 영화야? 약간 킬존 보는것 같잖아, 킬존이 아니고, 그거 뭐냐 그 여자의 노란올 입고 나오는거고 아, 킬 빌 그래 무사시, 이샤 내가 이 봉룡이여, 내가 어? 내가 봉룡이라고 오우 하아 하아 어, 정말 이리 들어갈 수 있네 결국 일본도 다 썼구요 어어 을, 으어어엇 으어어엇 으으어어엇 와우 예스 이거 못여나? 으잇 죽어버리네 와 이런데 들어왔는데 문 닦여가지고 갇히면 진짜 개빡치겠다 하하 아누 아씨 뭐 없네 저 앞집 가봐야 되겠다 음 이제야 좀 조용하구만 여기에 있지 않을까? 또 이러네 뭔가 라디오가 근처에 있으면 이러는 것 같애 소방관의 코수염 소방관의 코수염 소방관의 코수염 가위 헐 와우 오씨 가위 개무섭네 개 위협적인데 잉 콜로배라 이거 뭐야 오케이 이런게 있을 줄 알아지 응 알게 요걸로 갖다가 어 팽성 한우 마스코트 가자 어 공속 봐 개미쳤어 행성 왁유 간다 행성 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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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개 개 미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앉어 앉어 앉아 하하하하 오우 안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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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뭔가를 입고 빨리 뭐 해야 돼 대책이 필요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FTA 때문에 빵치나 아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어나라 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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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어.. 질려.. 음? 왓더팍? 개무식하구요.. 아.. 아유씨 안 꺼져? 안 꺼져? 와.. 이거 내가 애용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게 나왔지? 대박인데? 잠깐만 내가 애용하는 거 어떻게 알고 산사왕필 개머투! 어 굿? 죽여버린다? 진짜야 나가서 바로 권총 다 써버려야지 내가 바로 한우 킬러! 으어쓰! 가자! 와.. 거의 이거 삼국지에 태어났으면 야 장비 뺨 따고 그대로 때려지 아이 미쳤어 가자! 애들 눕는 거 봐봐 아다다다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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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안치고 항우 그 이상급 이건 뭐야? 괜찮으세요? 제가 당신을 구했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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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좀비 슬링샷? 견인차하고 영구차? 영구차가 뭐야? 좀비... 저 견인차하고 영구차? 거짓을... 많아 관종소... 관우 난 다행이다 아까 렉카차는 봤어? 렉카차 있으면 끌고 다녀야겠다 아니 무슨 마이클 잭슨 그거 뮤직비디오 같아 갑자기 일어나 내가 바로 관종의 한우! 관우다! 어 다 죽었네 알바생 좋구요 새끼들 안되겠어 가정용 뽁뽁이로 다 죽여버리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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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별루고 좀비 슬링샷? 아까 저기에 엄청 많은 애들이 있던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건가 견인차가? 오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지! 예쓰! 이리와! 이리와! 다 들어와 와아 오이구 와우 이거 뭐지? 파리채 막 무슨 자동차같은데 옆에 붙어있던데 내가 아까전에 파리채 본거는 이런데 사이 골목에 있는 차에 붙어있었는데 어 이거다 어 아니 어 뭐야 뭐야아 하우 싸발랬다 자 히 vein 아 이새끼들 아이씨 얼굴에다 이거 이씨 어? 다 뿌려버려 이거 아 비켜 비켜 이제 힘들어 비켜 혀 비켜 혀 여깄다고? 장의사 차보이면 말해줘요 슬링샷 만들어버리게 그거 타고 다녀야지 안되겠어 여기 땅 밑에 있다고 나오는데 뭐지? 이 안에 들어가야되나? 갈마라즈 갈마라즈 오랜만에 됐네 뭐있나 볼까? 아 무조건 카메라구만 오케이 가자 발굴 뭐야 아 아 쉣다 엑소슈트만 돼 아 아 어쩌면 좋아 엑소슈트 다시 먹으러 가자 아 여기 가면 엑소슈트 있지 않을까? 캣샷다 파카야 이거 완전 어 버스? 좀 나오세요 좀 엑소슈트 왜이래 아 근데 진짜 시원시원하긴 하다 그냥 지나가자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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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땀띠 나겠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 라아 견인차 있는데 옆에 같이 있었다고요? 진짜? 우선 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스트리머야 유튜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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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보관실을 찾으라고? 오케이 좋았죠? 제 캐릭터 컨셉이냐구요? 어... 전 거의 원래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하고 나서 말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말하기가 싫지 그 영업이나 알바할 때 친구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말 좀 많이 하는 그런거 하면은 말 안하고 싶잖아 일 다 끝나고 집에 오거나 아니면 좀 쉴려고 하는데 말하기 싫잖아 그런거야 이 정리방식은 거의 1985년도 같네? 1985년도가 어때서 이씨 1985년도 무시하냐? 어 아 생명자 죽었다 아이구 씨 씨 학생들 수고하다가 수고하자 수고한 수고가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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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잡히던데 뭐하나? 응? 이건가? 뭐야 여기에 뭐 잡히는데? 아이씨 아 벽에 지도가 있어? 안보여 안보여 벽에 지도가 있다? 5대 없는데요? 아 이거 아이씨 아 이거 뭐가 이렇게 조사할때마다 느끼는건지만 배트맨 같애 이거 옷이 코스튬이라고 이게? 아 깜짝이야 뭐야! 어 뭐야! 아 아 아 깜짝 놀랐네 아이 미친 어이 그렇지 이거지 음 이거야 프랭크 웨스트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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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누르면 기절하겠어 이거 잘 못하면 기절급이야 아 아 아 아 넌, 아이아몬! 다음에 보자 이건 뭐지? 무슨 무기지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 새끼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좀 가세요 좀 아까 전에 저 견인기 있는데 옆에 장례식 차가 있었다고? 견인차가 아까 여기 어디인가 있었는데 이거 근데 프레디 머큐리 아니야? 어디 어느게 연구차야? 이거? 이거 연구차라고? 이걍가? 이게 장례식 차인가? 이건가? 이게 장례식 차인가? 아닌거 같은데? 응 으악! 으악! 으아우으으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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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하! 검고 길어? 여기 직진해볼까? 여기있나? 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으니까 계속 거기있다 거기있다 그러는건데 여러분들 눈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저보다 젊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파리채 여깄네 엑소 여깄다 엑소여깄어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채끼들아 아 예어엣 엑소인줄 알았어 오오 RMG야 다이스 와 좀 죽자 좀 와 나이티어보여 거의 거의 클럽 진짜 열 수 있었어? 제발 그만 어 진짜 감사합니다 올드타운 소방서 로커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가 어디지? 다운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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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왜이렇게 좋아? 디즈니엔드세요? 아 여기야? 이거? 이거꺼는 아닌거 같은데? 어 여기 올라갈수있다 그렇지? 히맨같애 오마이갓 아 무서워 하아 우주게이 아 이거 먹을거 많은데? 아 노래 왜이래? 무섭게 나갈래? 여기 안있을래? 저건가? 생겨둔 소방서는 저렇게 생겼을거 같은데? 제발 아 아 아 야 나 이제 무기도 점점 없어지는거 같애 알려줘 이곳인가? 저기에 뭐 있다 저기 문 열라고 나온다 여기야 이곳인데 여기 뭐 잠겨있는 느낌이 나는데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애들이 아 유리는 깨는데 들어가질 못하네 하이 돌아 불겠네 우선 메인 쾌 좀 따라가 볼까 개편하구요 어 엑소슈트? 엑소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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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거 되나봐 리필되나봐 하하하하 하자 아잇 죽을 죽여 꺼져 꺼져 엑소슈트 엑소슈트 가자 으아악 다 꺼져 다 꺼져 아 아까 파리채가 어딨었지? 아 아까 파리채 여기 여기 있구나 그랬었는데 땅바닥 먼저 들어가 파리채 찾으러 갈까 땅바닥 땅바닥 파 식료품 이 씬껑 찾았다고 요거에요 이 어디야 아 이 미친 벌써 다 달아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 와 제발 아니 꺼져 이씨 빙신아 아니 쌀칼을 찍어 아니 제발 하하하하하하 아니 꺼져 제발 옆에 엑소시스 젠 됐네 어 굿 비쳤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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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자, 정확히 긴장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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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발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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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개쓰렉, 아까 식료품 산정 근처에 있었다고? 여기? 여기, 뒤, 여기? 가자! 어, 얘도... 아, 저거 타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거구나 여깄다, 파리채 이거야! 야스! 뭐야, 강화된다며 이게 강화야? 강화가 아닌 것 같은데? 강화가 아닌 것 같은데? 빛이 짓, 빛이 짓, 빛이 짓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의 보라돌이 여기가 보라돌이 아 진짜 빡치네 저 1이라고 되어있는 건 뭐예요? 아~~ 아~~ 아까 그 게임기같은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거? 아 이거 올라갈 방법이 없나? 메인가자 메인 안하고선 살 수가 없을거같은거 뒷문 없어 아니 파리채를 끼면은 강화가 된다 그래갖고 바로 파리채 꼈지 뭐야 왜이래 좋은데로 가시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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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없나 칼? 칼만 여기다 달면 딱인데 마채테같은거 뭐 아파트? 칼같은거 없나? 아 이 칼이 있어야되는데 어때 뭐야 아무일도 없잖아 즈음 개평화 그자체 뭘까? 아유 아파트 2층은 어떻게 올라갈까? 이 위에 나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인 것 같은데 저 위에 서리안 저게 있다고? 대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콩글레츌레이션 여기 2층? 아 여기 이거구나 너무 많은데? 어 다 생일파티 파리 투나잇 와 딱 서리안 있을 것 같다 야 서리검 요리사의 칼하고 이거하고 합치면 서리안이 되는 거야 아 오 열쇠도 있다 칼 또 없나 칼? 패닉룸은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데 패닉룸 안에 갇힌 생존대나 여러가지 무용의 무기가 있을 쯤으로 패닉룸은 보안이 소통하여서 고유 키카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키카드를 얻으면 지도에 패닉룸을 찾을 수 있는 피씨 되면서 잘 찾아보세요 패닉룸은 대부분 숨겨져 있는 카메라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 살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웨이브 이브 어 메 croissant 웨이브 이브 어 메 retro시마스 웨이브 유의 슈웅 웨이브 아멘 크리스마스 음이 해피 유예 웨이브 이브 프리스마스 웨이브 이브 웨이브 미 몇 크리스마스 convenience Come on, Frank And a happy New York need the best angle 뭐가 맛있을까? 여기 위에 있나? Come on, be a pro Large game tranquilizers Some of these are empty 파이어 스타터 어? 자동산탄총? 이거 버리자 자동산탄총이 있는데 이딴 걸 쓸 필요는 없지 아니 탄성 트랩 산탄님 아니십니까 게임 디자이너의 편한 신발 겨울 스웨터 어 개 착한 거 봐봐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어? 뭐 설이건 왜 버렸지? 예스 후야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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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휴 큰일날 뻔했어 왜이래 이씨 아 얘 이상하다 마탱이 간 거 같은데 점점 버리라고 그렇지 아니 버려 그렇지 대검 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액체준스랑 섞어 서리검 세개샷 어휴 침 schools fy 반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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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어디서 여기저기는 이 문제는 없지 뭐지 하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다시 하더라도 이런 거 같아 뭔가를 싸우는 거 같아 내가 듣는 거 같아 뭐지 내가 듣는 거 같아 3도류 스킬 좀 찍어서 칼 덜 터지게 해야 되겠다 오 예스 바로 이거야 나의 탄생 뭐야 나의 탄생 물체를 수색할 때 일정 확률 희귀 아이템이나 추구